1. 성령과 구원 반갑습니다. 성령과 구원 이어서 갈게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볼까요? 그대들은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 등장하죠. 유명한 도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14장이면요. 마지막 설교세요. 나 간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천국, 지상천국 얘기를 해줘요. 주제가 지상천국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상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성부, 성자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계시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지상천국에 접속하라. 지상천국에 접속하면 성부, 성자, 성도가 함께 하나 돼서 삼위일체가 돼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 요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쭉 이야기가 이어져 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 지상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너희도 알고 있다. 도마가.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나온 거죠.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는 누구예요? 천국의 구현자. 천국의 구현자인 여기 맞죠? 했죠? 이 얘기는 아무튼 이건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14장의 전반적 흐름은 뭐다?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접속하라는 거다. 그런데 그 천국은 성도들이 살아있으니까 지상천국인 거예요. 그냥 천국은 똑같아요. 성부, 성자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인데 왜 지상천국이라고 하냐? 성도들은 지금 육신이 있으니까요. 육신을 가진, 육신이 있다는 것은 물질 세계에 산다는 겁니다.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접속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상천국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살아서 가는 천국이에요. 살아서. 육신과 물질 세계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살아서 접속하는 천국.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순절 때 나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때 너희 다 죽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데 전도도 앞으로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지상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지상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지금 제가 새 교재 받은 줄 알고 앞부분 해나가고 있었네요.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교재를 다 못 끝내서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련 유다. 그 부분부터 하면 되죠. 가련 유다가 말하였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우리한테는 보여주시면서 세상에는 왜 몸 안 보여주시나요. 오순절 때 너희 만날 거다. 이 얘기 하셨거든요. 나중에 성령 강림할 때. 왜 성령 강림할 때 만나느냐. 지상천국 접속하려면 조건이에요. 그리스도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였죠. 이 성령 때문에. 성령. 한 성령.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이신 예수님은 성령이 원래 길이오 진리오 빛이오 생명 에너지 자첸데. 영생 에너지 자첸데. 이 성령을 온전히 구현한 성자는 성자는 빛덩어리인 거고 성도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니까 성령에서 똑같이 길 진리 생명이 터져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해 줄 거 아닙니까. 이 자리는 지금 성도죠. 성도들이 아직 때가 많아도 때가 없는 완덕의 경지에 이르신 그리스도랑 경지는 다르지만 이제 칭의 성화 영화 닦아가야 하는 경지지만 성령과 접속했다는 점에서 성령을 만나면 성령이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까 성령과 접속했다면 여러분은 지상천국에 접속한 겁니다. 성령과 접속했다면 제가 뭐라고 했죠. 성령과 온전히 접속한 경지가 칭의 지상천국에 영주권 나온 상태. 성화, 성령의 길을 따르고 진리를 공부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시민권자 영화, 부활체까지 얻으신 분들은 통치권자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천국에 이미 접속은 성령만 받아도 바로 접속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천국에 접속한 나 있는 곳에 어떻게 오느냐 어렵지 않다. 아까 도마가 선생님 계신 곳에 어떻게 가요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냐 나를 통하면 갈 수 있다. 그런 게 뭐예요? 성령 받아라였죠. 결국은. 성자를 믿어라. 그런데 성자를 믿는다는 건 보세요. 이 타오르는 불 덩어리인 쇠공이지만 재질은 똑같은 혼과 육으로 된 쇠공이지만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타오르고 있는 성자는 같은 차가운 쇠공이어도 불타고 있을 때는 쇠가 아니잖아요. 불이지.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 성자를 나를 보면 성도가 성자를 보고 배우면 뭘 배우느냐 결국 성령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나랑 연합하라. 그래서 성령 받아라. 예수님 계신 곳에 어떻게 갑니까? 나랑 하나 되라. 나를 보고 배워라. 내가 성령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너희도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다. 지상천국 접속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이 뭡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성령에 담긴 진리 성령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성령 받고 서로 사랑해라. 이게 성령 받아라 칭의 서로 사랑해라 성화 그러면 영생어들이라 영화 이게 다예요. 예수님 가르침은. 사도바울이 정리를 잘했어요. 가료두단 또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지상천국에서 우리가 오순절 이후 성령 받은 이후 우리가 함께 할 거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럼 그걸 못 보고 우리만 그리스도 보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십니까? 예수님께 세상에 나타나서 그냥 한마디 해주셔야지 우리랑만 소통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또 사는 동안 팍팍하잖아요. 지상천국 선포를 예수님도 못한 걸 제자들이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자들도 세상에 좀 나타내 주시지 부활해가지고 왜 우리한테만 나타나신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 지킬 거다. 내 말을 지킨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나를 사랑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아버지 뜻을 따를 것이다. 성령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나의 뜻이다. 그러면 나의 뜻이 곧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거다. 성자 말을 잘 따르면 성부도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러면 성부 성자가 함께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에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의 뜻 따르는 사람한테 성부 성자가 함께하는 거는 너무 지당한 거다.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내십니까? 성령 받아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에서 함께 할 것이다. 양심에 따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에게 성부 성령이 임하여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미 지상천국이 거주하는 자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런데 너희는 자꾸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한테 나타나라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럼 황금류를 안 따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듣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네들이 내 말을 듣고도 안 지켰는데 사실 내 말 들은 것 같지만 아버지 말 들은 거다. 그 말은요. 내 말을 실천하지 않고 양심 어기는 자는 아버지 말씀을 능욕하는 자다. 이 소리죠. 아버지를 능욕하고 내 말을 안 듣는데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유다한테 이런 말을 해 주신 겁니다. 이건 지금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14장 26절에서 27절 볼까요? 요한복음 이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는 보호하고 도와주는 이 성령께서 그대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예수님한테 3년 반 3년 넘게 배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한테 배우긴 다 배웠는데 듣긴 다 들었는데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그대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시고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안 받으면 어떻다는 얘기죠? 성령 안 받으면 저자 직강으로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를 들어도 진리를 잊어버리고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린다고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못하게 되고 고기가 여기가 좀 착오가 있었네요. 말씀 잘해주셨어요. 유담님 요한복음 아까 14장 22절 여기 가룻 유다가 아닌 유다인데요. 가룻 유다가 얘기한 것처럼 됐네요. 가룻 유다가 아닌 유다가 라고 좀 추가해 주세요. 가룻 유다가 아닌 유다가 유다가 여러 곳이 있으니까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 유다 아닌 유다가 예수에게 물었다. 14장 아까 26절 27절 다시 가서요. 성령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만 보고 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도 성령받지 않으면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고요. 성령이 전하는 사랑의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결국 그 사랑의 진리를 우리한테 또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들이 다시 다 이해가 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람 말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지혜 영감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말을 들어도 본질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런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안 받고 성경에만 의지하겠다.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한테 이런 교회의 주장이 있어요. 우린 성경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을 다 받았으니까 이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거지 따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있어요. 교회에서 말이 안 된다는 건 이 구절 보시면 아시겠죠.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보기도 되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가지고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 가서 함부로 전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지금 미리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 너희 나중에 받게 될 텐데 성령 받은 뒤에 너희가 내 말 이해할 거야. 내가 세상에 나의 평안을 남겨놓고 가니 내가 누리는 평안은 어디서 누리는 평안일까요? 천국의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접속해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는 평안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에서 오는 평안을 성령에서 오는 평안을 남겨놓고 가니 이 소리가 성령 받아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대들이 성령 받으면 내가 누리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어떤 조건 없는 평안 무조건적인 평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돼. 내가 누리던 거 똑같이 누리게 될 거야. 성령 받으면 이 소리예요. 성령의 평안을 남겨놓고 간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성령이 주는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다른 평안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또 따로 평안을 주시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불타는 세공 성령으로 불타고 있는 나를 믿으면 눈에 보이는 성령인 나를 믿으면 눈에 안 보이는 성령도 그대들이 결국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그 성령이 결국 두 가지를 준다고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저요. 성령 받으면 두 가지가 와요. 첫 번째 이 성령에서 온 길이오 진리오 빛이오 생명인데 그럼 이 소리는 뭐예요? 길이오 진리오 빛이라는 건 다 결국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생명은 에너지를 대준다.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그러면 진리와 영생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죠. 진리와 영생을 준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성령이 지는 두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쳐줄 거야. 또 하나 평안을 줄 거야. 이게 불교에서 참날을 각성하면 선정을 얻게 되고 진정한 선정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랑 똑같죠. 정의 쌍수 그러잖아요. 교과서에서 보셨죠. 정의 쌍수 선정 지극한 고요함과 지극한 광명함을 참나로부터 얻게 된다. 보조진울 정의 쌍수 고주장이거든요. 똑같아요. 성령을 얻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지극히 광명하고 자명해지고 평안을 얻게 된다. 지극히 편안해지고 고요해질 것이다.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초연해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자부합니다. 장담합니다. 성령만 얻으면 이거 함께 쏜다. 간다. 성령 못 얻은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뭔가 욕심이 만족될 때 일시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적이라 그냥 몰라 하고 I am 하고 현전하면 그냥 오는 평안이에요. 현전만 하면 그냥 누리는 평안 그러니까 존재만 하면 누리는 평안이에요.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오는 평안이 아니고 원래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평안을 말해요. 접속만 하면 무조건 누립니다. 영원히. 영원한 평안이고 조건은 있죠. 접속은 해야죠. 그 자리는 늘 평안한데 우리 혼이 접속을 해야 우리 혼도 같이 평안해지니까 그건 있어요. 접속은 해야 돼요. 그런데 혼이 누리는 평안은요. 어떤 특정 욕망이 만족됐을 때만 왔다가 불만이 생기면 바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이다. 이거고 여기는 그냥 평안 자체니까 현전이 그대로 평안이거든요. 아니 나 혼자 현전하는데 무슨 걱정 있겠어요. I am 상태에서 또 하나 I am 상태에서는 진리 충만합니다. 거짓이 없고 오로지 진리만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진리 창조의 진리가 있고 거기에 사랑의 진리가 있어요. 둘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니까 그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성령과 하나 돼서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아는 걸 나도 알게 돼요. 영이 아는 걸 혼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이 자꾸 지혜로워지죠. 직관과 분석을 통해 지혜로워지죠. 예수님이 이걸 얘기해 주셨어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진리를 얻게 되고 평안해질 것이다. 자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기 왜 넣었을까요? 그게 지상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상천국은 성령 안에서 지혜롭고 평안을 얻게 돼서 천국의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되는 그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 초연해지고 칭위만 얻어도 어떨까요? 칭위만 얻어도 그러면 진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더 자명해지고 날마다 더 평안을 얻게 되면 그게 칭의지에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천국의 영주권자한테죠. 거기서 그게 더 깊어지면요. 그 진리가 실천으로 이어져서 자범죄 본죄라고도 하죠. 원죄 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원죄는 칭위때 날아가죠. 성화 때는요. 내가 짓는 온갖 범죄가 날아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날아가냐?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평안과 성령 안에서 날로 지혜로워지는 그 자명함 속에서 스스로 범죄를 이겨낼 수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게 고룩해진다는 의미로 성화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성령과 접속할 수 있다. 영주권자 일시적인 접속은 뭡니까? 그러면 잠시 관광 다녀온 거죠. 여러분 천국 관광은 다녀오실 수 있죠. 지금 모른다 해보세요. 이름도 모릅니다. 시간도 모릅니다. 공간도 모릅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는 시간도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현전만 있습니다. 하나님 현전과 바로 접속하는 게 지상천국 접속이에요. 지상천국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에요. 지금 눈 뜨고 그대로 천국이에요. 혼과 육 그대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천국이죠. 혼과 육이 있는 세계에서 누리는 천국이 지상천국. 그냥 천국은 이제 혼 육되고 아 혼 육이래. 육되고 혼이 영 안에서 이제 누리는 게 그러면 아주 천상천국이겠죠. 혼의 세계는 천상세계니까. 육. 물질에 얽매여 있는 동안에도 혼은 천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영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가 교회에서 자명하게 선포되면 누가 교회를 누가 교회를 욕할 수 있을까요? 요즘 교회 포비아라고 하죠. 거저 모이지 말았는데 지도기도 모여가지고 자꾸 코로나 창궐에 일조하니까 하나님의 전사가 돼야 될 분들이 자꾸 저기 코로나의 전사가 되니까 문제가 되죠.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그러면서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화 거룩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령의 진리가 영혼육에서 구현되면 천국이라고 했죠. 성령의 진리가 영차원에서 우리 안에서 선포되면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되고 혼차원에서 선포되면 성화 혼이 거룩해지는 존재가 되고 육차원까지 선포되면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는 살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코로나의 전사들이 되지 마시기를 지금 교회 포비아가 장난 아니라고 오늘 또 뉴스에서 봤습니다. 교회가 지금 성령의 전사들 양성소여야 되고 그냥 살아있는 지상천국 이야돼요. 교회 지상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알고 싶으면 교회 가면 돼야 돼요. 왜? 교회가 지상이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천국이어야 돼요. 천국 분점 원래 교회는 지상천국이죠. 교회 천국 분점이니까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잘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온 교회에요. 이런 성령 안에서 평안과 진리를 누리는 이들의 모임인 그 교회에요. 천국의 분점인 그 교회에요. 요한복음 17장 볼까요? 17장 24절 아버지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 천국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저와 함께 있으면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 또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하느님 왕국 천국에 들어가 머물기를 하나님한테 간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요. 간청하고 계세요. 제발 제발요. 우리 제자들도 천국에 접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아버지한테 간절히 기도하신 게 제자들 천국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 천국 들어가서 우리랑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 나한테 주신 그 영광 그들 또 보게 해달라. 창의 성화 영화 다 얻게 해달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이요.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요. 나를 믿다가 층이 성화를 얻은 상태에서 죽으면 영화는 아직 못 얻었죠. 혹시 영화를 못 얻어서 죽더라도 결국은 영생을 얻게 내가 도와줄 것이요. 영생의 보증을 얻은 겁니다. 초림 때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의 추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추수를 한 게요. 층이 성화의 열매들을 층이 성화 영화의 열매들을 거두셨어요. 천국갈 존재들을 얻으셨어요. 그때 층이 성화를 얻어서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얻은 자는 혹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영생의 보증을 얻은 겁니다. 성령만 받아도 성령이 영원한 영이니까 여러분 성령 각성만 해도 부활체 부러워하지 마시고 성령만 자나깨나 각성해서 성령과 하나 되세요. 여러분 영생의 보증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합니다. 언젠가 영생을 얻게 해줄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은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살아서 층이 성화 영화까지 간 자는 그대로 죽지 않고 영생을 증득해 버릴 거다. 그냥 육신 허물을 벗는 거지 죽음이 아니라 영적 육체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육체가 이미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육체 벗고 더 정밀한 육체 입고 천국 가버리는 거고 처음에 있는 존재들은 부활체까지 못 얻었기 때문에 층이 성화를 얻고 죽은 이들은 나중에 유대인들 믿음으로는 부활의 날에 부활체를 얻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면요. 그러면 층이 성화를 얻어도 영화는 또 다른 문제 부활체는 다른 문제니까 부활체까지 얻어야 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이 부활체의 이런 얘기 제가 혼자 지원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읽어드렸어요. 층이 성화 이긴 자들 층이 성화까지 닦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 성화까지 닦아서 이긴 자들한테 내가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겠다 흰옷을 주겠다 부활체 주겠다고 계속 당부하시는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분명히 이 영화는 또 좀 다른 문제라는 얘기는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사도바울의 입장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도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볼 때 사도바울은 성화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영화는 모르겠는데 성화까지는 확실해요. 본인 스스로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자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가 되는 것 즉 우리 몸에 성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받았대요. 성화의 열매를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는 건요. 칭위가 더 처음 아닌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칭위 성화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가신 뒤에 첫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이후로 첫 열매를 맺은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밑에 제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럼 우리 뒤로 나오는 분들은 다음 익은 열매 그 다음 익은 열매들이겠죠. 지금 그게 2000년 이어져 왔죠. 그 2000년 제자 그룹에서 선두그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성령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럼 성화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진정한 양자가 되는 것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뭘 기다린 걸까요? 부활체 얻는 걸 기다린 거예요. 부활체 부활체 얻어서 진짜 천국의 통치권자가 돼서 천국에 가는 거 천국에서 왕로를 타고 있는 거 그거 기다리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다 그걸 기다렸어요. 칭이 성화는 우리가 지상에서 닦더라도 영화는 부활체는 하느님이 싸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서 바로 영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죽은 뒤에 영생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닦다가 순교를 하고 핍박을 받다 죽으면 나중에 심판의 날에 사도바울도 그렇게 주장했죠. 나중에 부활의 날에 무덤에 묻혀 있다가도 나팔이 불구하면 무덤에서 거듭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부활체 얻어서 저기 구름 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바울만 해도 영화에 대해서는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식 사고를 했지 예수님의 파격적인 사고 지금 살아서 그대로 영생 얻어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모세 엘리아랑 같이 부활체, 에너지체 상태로 흰옷 입은 에너지체 상태로 빛나는 몸으로 서 계신 모습을 일부 제자들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살아서 이미 영생 얻었다는 거 보여주고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화의 열매를 얻은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권리인 완전한 권리인 천국의 통치권 얻기 위해서 영화를 기다리는 것이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들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율법과 선지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같은 존재죠.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선지자는 그때까지고 그 후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와버렸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딱 빼닮은 온전한 자녀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왕국에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비밀이 까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까발려져요. 성령 받아라. 그럼 바로 들어간다. 세례 요한은요. 물에 담갔다 빼면 간다 그랬어요. 가겠나요? 물에 담갔다 뺐다고. 인기는 좋았지만 대중적으로 진짜 답은 아니죠. 물로 하는 세례는 진짜 답은 아니죠. 불로 하는 세례. 성령불 세례를 받아야 진짜죠. 그 세례는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최고 말레빈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의 왕국에 복음이 전파되어 본인이 전파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침략은 되게 좋은 거예요. 천국 뚫고 들어가고 있다. 천국으로 사람들이 밀려가고 있다. 세례 요한 때까지 그렇게 천국 운동이 일어나서 물에 한번 담갔다 빼면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는 주장이 회개하는 거고 천국 가는 거라고 주장이 행행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때까지는 답이 없을 때고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왕국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천국의 통치자가 여기 왔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기승자죠. 예수님이 모든 권능을 부여받은 인간 인간 중에 모든 권능을 부여받은 인간 중에 인간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지상에 와서 천국이 지상에도 이제 천국이 선포됐다. 뭐죠? 이제 이루어졌다 하고 선포한 거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 그랜드 오픈입니다. 2000년 전에 천국 그랜드 오픈 했더니 예수님이 스스로 자평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금까지 봐도 그렇게 몰려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시작만 해도 어디냐 하고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뜻은 죽고 나서 재림 기다리지 말고 살아서 칭이 성화 영화 얻어서 당당히 천국 가라 이 소리를 하신 거예요. 누가 보곤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지금 계속 지상천국이라는 주제로 제가 관련 구절들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지금 지상천국의 개척과 확장입니다. 지상천국의 개척과 확장 천상천국은 이미 있는데 지상천국의 개척과 확장 둘은 아니에요. 지상천국이 사실은 똑같은 천국이니까 다만 지상에서 접속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었다는 거죠. 지상에서 접속에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 그러면 천상천국이 지상에 강림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뒷부분 보면 하늘에서 새이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보이잖아요. 상징으로 지상에 내려오는 게 천국이 지상에 강림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지상세계가 천국에 접속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게 지상천국입니다. 천국이 둘인 건 아닌데 하나의 천국이지만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지상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거예요. 이후 주께서 70인 혹은 72인의 제자들을 따로 선발한 뒤 한 70인 쯤 이었 수도 있는데요. 예전 사람들은 숫자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12 열둘 열둘이 제자도 12사도 여야 돼요. 11사도 그러면 좀 그렇거든요. 숫자의 의미가 있어서 12라고 해야 완전하거든요. 70이란 숫자를 좋아합니다. 70인 이었을 수도 있는데 72인으로 보는 설도 있어요. 모릅니다만 70인 혹은 72인의 제자들을 따로 선발한 뒤에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가 12사도 만 알고 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전도 보낼 정도가 70여 인이 있었다는 거는요. 상당히 이 70인이 나름 좀 실력들이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따로 선발해가지고 선발할 정도면 더 많은 제자 그룹이 있었다는 얘기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추습군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을 추습군이 당시 72인 많게 이 정도 있었다는 거는 제자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죠. 추수할 것 많으나 이렇게 당부를 해요. 추수할 것 많으나 이거는 이 추수는요. 이 사람들을 추습군으로 보낸 거예요. 요즘 추수꾼 하면 이미지 되게 안 좋아요. 그냥 차라리 논박 가서 추수를 하면 칭찬을 받을 텐데 자꾸 가정을 거덜내고 다니니까 안 좋습니다만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꾼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건 초림때예요. 재림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림때 추수하러 오신 분이에요. 바로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누가 씨를 뿌렸을까요? 그때는 예전 선지자들이 뿌린 씨를 거두려고 온 거예요. 엘리아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이미 씨를 뿌렸다고요. 세례 요한까지 와서 또 씨를 뿌렸다고요. 그러니까 씨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수확하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수확하면서 또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씨는 나중에 재림때 거두겠지만 지금 그 전에 선지자들이 뿌린 씨앗은 이미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할 게 이미 또 많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 당대에도 천국 갈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눈에는 많아 보였어요. 조금만 거들면 바로 수확하겠네 하는 게 그래서 일꾼들이 적다는 게 걱정됐어요. 멘토들이 적다. 와 지금 조금만 건들면 다 성령각상 할 것 같은데 멘토들이 적으니 멘토가 70인인데 적다고 하신 거면 욕심이 많으셨죠. 지금 큰 좀 큰일을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천국 그랜드 오픈했으니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예수님은 되게 큰 사업을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멘토가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간청해서 제발 추수꾼들 좀 지상 천국에 거주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말해요. 지상에 사는 자녀들 중에 천국 사는 자녀들 칭의 성화 영화 중에 뭐 하나라도 얻은 이들 보내달라고 하여라. 많이 보내달라고 하여라. 제발 우리 같은 멘토들 좀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빌면서 멘토 멘토링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생생하게 전해지지 않으세요? 이때 분위기 지금 저희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아 신사 300명만 나오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제발 아버지 제발 멘토 좀 더 보내주세요. 추수할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 4대 성인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지구에 다 내려서 자라가지고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인류적으로 보면 모든 민족에서 추수할 사람들이 14만 4천 정도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건들면 터질 사람들 많은데 성령 받아서 거듭날 사람들 많은데 멘토가 적어요. 제 마음이 자꾸 자꾸 투영되는 것 같은데 학당 멘토 적어요. 진짜 이래서는 안되는데 70명도 적다고 하셨는데 우리 집 멘토 몇 명인가요? 열 몇이나 되나? 이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좀 간청해 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교회 같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 아버지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천국 접속자들을 좀 보내달라고 간청합시다. 성령을 왜 주신다고 했냐고요? 유대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유대인들한테 맞는 방편설법입니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안에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냥 죽게 그래야 끝나요. 성령 좀 주세요. 네 안에 있어. 그러지 말고 좀 주세요. 너 안에 있어. 찾아봐. 안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너 안에 있어. 제발 주세요. 죽게. 예. 예스. 죽게 해야 끝나요. 인도인들한테 만약에 예수님이 갔으면요. 죽게 그러면 오히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누가 주겠대요. 너 안에 있다고 해야 알아들었을 까요? 그런가요? 죄가 있다고 믿는 이들한테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해야 끝나죠. 죄가 없다고 믿는 이들한테는 본래 죄가 없다. 원죄란 본래 없다. 하면 견성할 거고. 인도인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해야 견성합니다. 성령 받습니다. 재밌죠? 하나만 더 할까요? 천국 얘기.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예수님의 광호함 느껴지시죠? 지금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시작해 부리면 안 되는데 좀 더 갈까요? 이거랑 이 다음 게 이어졌거든요. 그 다음 것까지. 아쉬운데? 아무튼 해볼게요. 끊기도 아쉽고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이요. 하늘과 이게 부활하신 뒤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대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삼아 지금 천국 확장하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천국 확장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요전에도 추수꾼도 다 천국 확장입니다만 성령받아라는 천국의 개척이고요. 천국 너부터 들어가 우리 입장에선 천국의 개척이죠. 내 입장에선 내가 성령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천국의 개척이고 너가 들어갔으면 나처럼 확장해 확장시켜 추수해 그 얘기의 구체적 이야기예요. 요 구절하고 그 다음 구절이요.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대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삼아 가르쳐라. 지금 이게 땅끝까지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십자가는 다 꽂아놨어요. 저기 아프리카 오지까지 근데 지금 예수님 뜻대로는 하나도 안 됐다고요. 제가 이게 PC방만 차려놨지 전국에 전세계에 지상천국 온라인에 접속한 유저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플레이하는 분들은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PC방만 열어놨단 말이에요. 이왕 열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활용법을 얘기하자고 이왕에 교회가 땅끝까지 선포됐다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딱 사폐, 분란 얘기는 성령의 세례를 해주라는 거예요. 물에 담갔다 빼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분은 좋죠. 물에 담갔다 빼면 치유된 것 같고 정화된 것 같은데 성령 받아야 정화되지 그냥 정화가 됩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 혼이 정화돼요. 성령이 주는 평안과 진리로 정화되는 거예요. 평안이 아집을 날리고 진리가 무지를 날려가지고 무지와 아집을 깨버려요. 평안과 진리가 성령 받아야 여러분 무지 아집 날아갑니다. 안 그러면 괜히 물 담갔다 빼면 더 무지와 아집만 커질 수도 있어요. 어 나 이제 천국 사람이네. 저 아래 것들하고 이제 겸상 안 해야겠다. 천국도 못 가는 애들하고 함부로 안 놀아야겠다. 이런 망상에 빠지고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것만 진리인 줄 알고 성경은 안 보고 목사님 얘기만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는 건데 그럼 성령 받아라 해요. 원죄를 사함 원죄의 사함을 받게 해주는 거죠. 원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성령하고 다이렉트로 친해졌다는 얘기는 원죄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아버지랑 나 사이를 맡고 있던 원죄가 날아가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면 칭의 으로 온 존재가 돼요. 자 칭의를 구현해 주라고 칭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확장시켜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명령한 모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지. 나의 율법을 지켜서 자 너희들이 먼저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하여라. 남들도. 이게 천국의 확장이에요. 성령의 뜻 성령의 진리가 서로 사랑하라는데 이게 선포되면 사랑이 구현되는 곳이 천국이죠. 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벌써 천국입니다. 성령이 지상에 임했으니까 천국이에요. 우리 혼에 임했으니까 천국이에요. 이미 성령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인데 아버지의 영이 지상에 있는 우리 혼 에 임했으니 이미 지상천국인데 거기서 혼까지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진리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천국이 구현된 거죠. 책의 성화 차원이죠. 성화 차원에서 성령의 진리가 실천되는 천국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당부하신 게 이거예요. 제자들한테 원죄를 사하여 성령을 베풀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할 때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해줄 권한이 여러분한테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원죄를 사하노라 해요. 원죄를 사해서 성령받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혼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만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의 혼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뜯어고치는 사업을 성령이 시작해요. 혼은 거들뿐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너희가 직접 본보기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지도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 문화가요. 라삐가 해야 될 일은 본보기입니다. 자기가 말한 율법대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게 라삐의 본분이에요. 전형적인 라삐세요. 예수님은. 일반 라삐가 아니죠. 만렘 라삐라서 다른 거지. 저렙 라삐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만렙 라삐가 전하는 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성령 받아라야. 율법 지켜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의 뜻을 구현하라. 율법 지켜라. 이렇게 안 하고 성령의 뜻을 구현하라. 성령의 율법을 구현하라. 이 소리를 하십니다. 탈무드나 토라에 적혀있는 문헌화된 율법 지켜라. 이 얘기를 안 하세요. 성령의 뜻을 구현하라. 아버지 뜻을 바로 구현하라. 이 얘기죠. 너희가 성령에 접속해 있다는 거는 성령의 온전한 화신인 성자와도 접속해 있는 거다. 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연합하여 땅 끝까지 지상천국 확장하자. 이 소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입니다. 유언. 이게 마태복음 유언이면 요한복음에 있는 유언 볼까요?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유언.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평강이 있겠죠.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네들을 그대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숨을 부어주시면서 성령 받아라. 그대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일 것이고 그대들은 이제 멘토가 돼서 사도가 돼서 사도라는 건 예수님 대신 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대신해서 멘토 역할을 할 존재들 사도입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함부로 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겨내게 도와줘야지. 성령을 통해 이겨내게. 그러면 성령 받아라 해줘야 돼요. 성령 세례해주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람을 깨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성령 받게 도와주면 그 사람의 죄는 날아가고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버릴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주어라. 이 소리입니다. 세례를 받고 원죄사함을 받으면 성령 받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영생의 권한을 주신 것처럼 그대들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성령 세례해주라. 이게 진짜 신약의 맛이죠. 이 구절들이. 어떠세요? 다음 구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상천국은 성령 받아야 시작됩니다.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70년, 80년 다녀도 답이 없습니다. 본인 생각 목사님 말씀에 지배받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 성자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성부 성령의 근원이니까 성부 성령만 받으면 돼요. 결국은 이 중에 성령만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건 성부의 영이니까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성령 아이엠이란 현존을 느끼면서 이 아이엠의 근원인 아버지 하게 되는 거고 아이엠의 근원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인간 중에 최고 롤모델 성자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이 제일 롤모델이구나.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보이지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이 왜 이대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라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부, 성자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영원히 지상천국에서 살았건 죽었건 이미 지상천국이에요. 아이엠짜리가 지상천국이니까 지금 이 얘기들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안 해요. 뭔지 모르니까. 새 에루살렘을 이 땅에 구현해야죠. 대한민국에 구현하면 되죠. 일단 여기서 먼저 구현하자고요. 새 에루살렘은 꼭 에루살렘 아니에요. 상징이지. 신약은 이미 이스라엘을 벗어난 가르침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가르침이고 신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전 인류의 구원을 원하지. 성령 받아서 사랑 실천하는 곳 홍익인간 실천하는 곳이 새루살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